3d 운전교실 제작자 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순환도로 만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심사 업데이트 심사 신청하기 전에 마지막 주행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심사가 며칠 걸리죠 이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물들을 순환도로 곳곳에다가 설치를 했구요 일단 기다리실 것 같아서 막 설치했어요 건물들 자 옆에 뭐 건물이 있는게 없는 것보단 낫겠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건물이 보이고 렉도 좀 줄였구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제발 오류가 나타나지 말기를 오류가 제발 안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지하도 지하차도 터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터널 들어가주시구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가자 이게 업데이트하고 나서 추가작업을 해야지 이거 계속 완성도를 높이고자 계속 하다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업데이트 심사를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했구요 이거 보고 괜찮은지 한번 보고 심사를 해야될지 결정을 내릴게요 자 옆에 건물들 보이시죠 어디서 많이 본 건물들이긴 하지만 자 어디서 유턴할 때 유턴 있다가 유턴하는 데서 유턴 한번 해볼게요 자 슈퍼카야 나도 슈퍼카다 방금 지나간 슈퍼카가 제 차보다 실제로는 더 비쌉니다 어 막았다 자 유턴하는 데가 어디서 나오지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게 있었는데요 그 유턴하는 데서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차들이 잘 가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유턴하는 데 찾아가 볼게요 유턴 어디냐 유턴 어디냐 여기냐 여기 유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내려가는 길 같은데 아 이거 표지판 좀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만들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업데이트 하고 나면 여러분들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지금 나도 헷갈리는데 일단 이거 표지판 만들고 하면 업데이트 엄청나게 느려지거든요 그런건 나중에 만들고 일단 업데이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지치실 것 같아가지고 자 자 자 자 자 ja 너네들 그렇게 가면 내가 추어를 못하지 않니 내가 추어를 못하지 않니 니 니 니 니 자 유턴하는데 어디있더라 어 여기다 여기다 얘 보이면은 저 앞에 유턴하는데 나오죠 그렇지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서 자 제발 오류가 없기를 이러다가 막 땅속으로 떨어지고 막 무한의 세계로 떨어지고 어우 그러면 안돼 자 유턴하는데 여기서 내려볼게요 내려 자 어디잘 가나 볼까 뭐야 차 안들지나 다녀 뭐야 어떻게 된거야 여긴 아니고 아 저기구나 죄송합니다 저기로 가네 저기 여기는 mpc를 설치 안해도 돼요 타자 여기가 아니다 가자 자 유턴해서 가다가 저쪽 유턴하는데서 올라 사람 내려볼게요 가다가 여기 지나서 아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 여기지 여기로 가야지만 차가 지나다니는 걸 볼 수가 있죠 야 이렇게 올해도 만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순환도로 엄청난 자 여기는 가겠지 그렇지 오네 왔다갔다 하네 이쪽으로 가보자 절대 파쿠로 아닙니다 이거 테스트입니다 얘네들 잘 가는지 자 저쪽으로 잘 가고 자 왼쪽 차선에서 왼쪽 차로에서도 잘 옵니다 그렇지 잘 가고 잘 오네 얘도 잘 오고 자 오른쪽 저기 돛담배도 잘 가고 있고요 야 오른쪽 차로 왜 안 오지 뭔가 불길한 예감 오류가 안 나면 안 돼 제발 오른쪽 차로에서 뭐가 지나가라 제발 하나 둘 셋 아 오류 안 났어 그래 그렇지 난 너네 안 오는 줄 알고 가자 자 차이 타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행 테스트 해봤고요 자 아직 완성한 건 아닌 완벽하진 않은데 일단은 업데이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3D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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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technicalPlease Coo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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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s yeah 감사합니다.